1.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. 빌리뽀서 4장 19절 말씀. 아맨. 한 번 더.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. 빌리뽀서 4장 19절 말씀. 아맨.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채워주실 거야. 내일 또 만나. 안녕.